노래 한 곡 했습니다. 어머니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. 자녀들을 만났어요? 건강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? 내 걱정 말라고? 이제 다 건강해졌다? 야 하고싶어 말씀 좀 크게 하세요. 제가 많이 아파서 우울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냥 혼자서 노래한다고 다리다가 우리 신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곡도 받고 많이 건강해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어머 박수 한번 주세요. 지금 목소리가 정말 암에 수술을 할 때까지 그 또 회복될 때까지 아예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. 힘드시고 나승윤씨 파이팅 좋습니다. 좋았죠. 그럼 한 곡도 불러보시겠습니까? 안심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돌아오지 못한다면 가르치 마세요. 사랑하게 공 backgrounds. 그러나 가르치 마세요. 사랑합니다. 닫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당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렇지만 당신 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맘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맘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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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